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세계선교회 GMS가 지난달 29일 제18회 이사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본부총무와 선교총무가 선출됐는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GMS 김채호 이사장님과 신임 선교총무 조용성 선교사님 모시고 GMS의 비전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소용성 총무님께 당선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템플턴 상을 받았을 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소감을 좀 얘기하라니까 성공은 지배자를 위한 왕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섬길 줄 아는 자의 훈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GMS가 세계선교회의 선두주자에 섰는데 섬기는 리더로 잘 섬기고 싶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선교회 GMS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참 궁금하고요. 이사장님께서 GMS의 역사에 대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세계선교회는 원래 교단 선교부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914년 1월 11일 이기풍 선교사님을 초대 선교사로 제주도에 파송한 것부터 선교 역사는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해외선교위원회로 발전이 되고 1998년 11월 17일 곧다고 오는군요. 우리 길자연 목사님이 총회장 시절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세계선교회 글로벌 미션 소사이트라는 독립선교단체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 후에 지금까지 약 100개국에 2,4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우리 국내에 제일 되는 그런 선교기관으로 발전이 되어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GMS가 많은 나라의 많은 선교사들을 이렇게 파송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GMS의 비전과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GMS의 정책은 교단 선교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선교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혁주의 신학과 또 신앙과 저희들이 교회가 선교의 모든 주체로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정책이고요. 비전은 사실 우리 GMS가 2,400명의 선교사들을 세계에 보낼 때 저희들은 브랜드 있는 선교 그리고 또 저희 GMS가 앞으로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이제 저희들이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기 때문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멤버 케어를 좀 실제적으로 잘하려고 하는 저희 비전이 있습니다. 이사장님은 지난해 취임을 하시고 임기 2년의 반 이상을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이사장으로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시면 보람도 있겠지만 또 아쉬운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어떻습니까? 작년 9월 30일 취임을 해가지고 참 세월이 빠르군요. 그래서 1년이 지나갔는데요. 제가 취임할 때 우리 GMS에 제가 한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우리 선교는 첫째로 소통과 대화가 필요하다. 선교사와 파송한 교회, 또 선교사와 선교사들끼리, 이사와 이사들끼리 소통과 대화를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신뢰와 사랑입니다. 선교는 일단 신뢰가 돼야 되지, 신뢰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직과 투명.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1년여 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좀 더 많은 선교사들을 만나보고 또 많은 이사교회들을 좀 찾아보고 했으면 좋은데 그러지는 못했던 점이 좀 아쉬운 점으로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조용성 총무님은 우리 GMS의 신임 총무님으로서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선교는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위클립이라고 성경번역선교회가 지난 70, 80여 년 선교를 했었는데 그들이 선교회의 스피드만 내가지고 그동안의 신약선경은 70% 번역을 했는데 구약선경은 한 30% 번역해서 그들이 보트 선교냐, 범선 선교냐는 고민 때문에 위클립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 GMS가 선교는 방향만 잘 잡으면 스피드는 언제든지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경번역선교가 사실 선교단체보다 교단선교부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이펙티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인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꿈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 GMS도 세계선교를 향해서 성경번역도 저희 파티에 한번 두어서 우리 교회 개척과 성경번역을 함께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네, 세계선교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시면 다양한 에피소드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특히 100여 개 나라, 2천 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억에 남는 그런 일은 없으신지요? 네, 100개국에 한 2천4백여 명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지금 우리가 16개 지역으로 나누고 한 114개 짐으로 이렇게 다 나누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사실 이사장으로서 그 많은 곳을 가볼 수가 없는 게 참 아쉽고도 하고 또 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생각해 본 것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국내에 안식년으로 또는 무슨 건강 진료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들을 만나봐야 되겠다. 서로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루에 한 7, 8명씩 또는 한 달에 약 한 40명 정도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가는 거 보다가 오신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하다 보니까 선교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에피소드라면 그분들 다 이해하기가 자녀 어려운 문제들 자녀 교육 문제가 제일 어렵고 그다음에 건강 문제 제가 일일이 다 도와줄 수가 없으니 참 듣고 같이 울고 기도하고 이랬던 그런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GMS의 선교사 파송을 위한 그런 훈련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선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 또 절차 이러한 것들을 소개해 주시면 우리 시채널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선교의 훈련은 기초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GMS는 정규 과정 훈련 과정에 3개월씩 1년에 두 번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 과정은 이제 타 선교단체에서 저희 이제 교단 신학을 공부했지만 선교단체에 있다가 저희 교단 선교부로 들어오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씩 5주 훈련의 특별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GMS의 자랑이 하나 있다면 지금 21세기의 세계 선교의 변화의 코드는 사실 평신도 선교에 독력합니다. 그래서 저희 GMS의 LMTC라고 전국 42개의 LMTC의 평신도 전문의 훈련 기관입니다. 이곳에서 선교사들을 평신도 전문의 선교사들을 많이 발굴해서 지금 전 세계에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GMS가 또 한유의 코드도 지금 변화하는 세계 선교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에 지금 저희들이 비즈니스 선교 그 다음에 평신도 선교 동력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진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이때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선교를 위해 쓰고 있는 우리 GMS를 보면서 도전이 되는데요. GMS의 앞으로의 과거와 또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임 선교총무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남아있는 임기 동안에 또 다음 제 10대 이사장님까지도 저는 바라기는 지금 목사 선교사 파송 시대가 서서히 좀 이제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를 훈련을 시켜서 세계 만방에 파송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비전을 한번 펼쳐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군데에 LMTC가 전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에서도 LMTC 훈련을 시켜서 이분들을 평신도 전문인으로 파송을 하고요. 지금 한류 바람을 타고 지금 세계의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약 한 800만에 천만이 나가 있는데 이분들에게 앞으로 모바일 선교 훈련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소위 오버시스 트레이닝 미션 코스로 해서 OMTC를 할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소가 지금 상당히 좀 없는 가운데 있는데 연구소를 활성화해서 정말 이 시대에 맞는 정책을 개발을 해서 선교를 활성화하려고 하고요. 끝으로 이 선교는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교회와 기도와 또 이런 선교 단체 또는 이런 방송국 이런 기관에서 협력해서 앞으로 선교를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총무님도 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흔들리지 않는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조국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실 스코틀랜드 장로교 출신이었던 레슬리 뉴비기니 그가 인도에서 32년의 선교를 마감하며 자기 조국교회 영국에 왔을 때 그는 그가 옥 칼리지에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 그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선교적 공동체가 교회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조국교회와 저희 GMS도 이제 교회가 본질을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는 계속해서 되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런 꿈을 갖고 계속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우리 모두는 선교적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 최일선에서 복음을 들고 살아가시는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계속해서 중보하겠습니다. 김재호 이사장님, 조용성 총무님 GMS를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